이슈뉴스 진희경, 시제스와 전속계약, 최민식 설견구 한솥밥, 공식입장,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엑스포츠뉴스 김선우 기자, 배우 진희경이 시제스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시제스 엔터테인먼트는 배우 진, 희견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개성있는 연기파 배우들의 활약이 더욱 돋보이는 요즘, 앞으로 스크린, 과 브라운관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인사드릴 것이다. 라고 전했다. 진희경은 현재 방영중인 투티브이 수목드라 마 닥터프리즈너에 출연 중이다. 닥터프리즈너는 대형병원에서 축출된 외과 에이스 의사 나이제가 교도소 의료과장이 된 이후 펼치는 신개념 감옥 엑스메디컬 서스펜스 드라마로 진, 희경은 철부지 아들 박은섭, 이재환 역을 위해 물뿔을 가리지 않는 강인한 모성애를 지닌 인물모이라 역을 맡아 강렬한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진, 희경은 패션 모델로 데뷔해 영화 커피 카피 코피 1994로 연기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후 영화 손톱 1995 은행나무 침대 1996 처녀들의 저녁식사 1998 청춘 2000 써니 2011화 드라마 백야 3.98 1998 슬픈 연가 2005 주몽 2006 슈츠 2018 등에 출연하며 다양한 작품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한편 cjs 엔터테인먼트는 최민식, 설견구, jyj,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 박성웅, 최시라, 송일국, 문소리, 거미, 황, 정음, 남이란, 김남길, 정선아, 류준열, 홍종현, 윤상현, 노을, 박병은, 윤지혜, 김유리, 정인선 등이 소속되어 있다.